최고위원 경선에 첫 번째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재정 의원. 오랜만에 수대회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최고위원이 몇 명이죠? 네, 지금 선출직으로는 5명이고요.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직이 두 분이 더 있을 겁니다. 5명을 뽑는 경선에는 그럼 대의원이나 당원들은 1인 몇 표를 하는 거예요? 1인 2표입니다. 그리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여성 1명이 당연직으로 있지 않나요? 네, 여성이 순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순서 바뀔 때는 5위 당선자와 여성 최고 득점자를 교체해서 순위로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그런 어퍼모티브 액션 차원에서의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 이상의 어쨌든 진출이 저희 여성 의원 또는 많은 우리 여성들께서는 정치 역량에서 그런 할당을 넘어서는 어떤 역량들을 뽐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도전했으면 한 1, 2등은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표치를 높게 잡으실 때 도와주십시오. 여성 후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양양자 의원님이라든지 진선미 의원님도 아직 조금 막판 고심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까지가 마감 아니에요? 네, 내일이 마감입니다. 그러면 고심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촉학의 시간에도 세상을 지었다 오무는 시간이라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나름의 이유도 또 있어봅니다. 이재정 의원이 첫 출사표를 던졌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왜 내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습니다. 왜요? 지금 최고위원 책임만 지고 사실상 권한은 없다. 소위 말하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무에 개입해서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시기의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그리고 또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표심을 주셨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레이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걸 전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화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식에 저는 역동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동성이라는 건 마냥 에너지를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을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 또는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지점을 회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역동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재선 중에는 나이가 막낸데요. 막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선하면 보통 간사, 상임위원회 간사를 하고요. 3선하면 위원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대로 3선이 돼도 위원장도 못하고요. 여성 몫으로 할 일을 한다면 모르되 나이로는 간사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록을 넘은 지는 꽤 됐거든요. 우리 정치가 너무 늙었어요. 나이만 늙은 건 둘째치고라도 정치 문화 자체도 우리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없는 문화가 여의도 정치 문화입니다. 그건 나이를 불문하고 목격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세대 교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 문화의 주주를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기꺼이 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가 역동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은 너무 고여있다? 조용하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요? 지금 두 당대표 후보군이 있으신데요. 두 분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본인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민주당하고 분명히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지만 현재의 민주당이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레이스 들어가시면 또 본격적으로 의사를 밝히시기 시작하겠지만 그렇겠지만 여전히 대선을 위한 준비로써 관리나 안정만 이야기하고 국민의 신뢰가 역동성을 지향하면 안 되는 것처럼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개혁 과제의 목표의 지점들은 국민들이 이제 약간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반복된 이야기들이에요. 목표의 지점들에 대해서 부동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진일보 시켜내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들이 자꾸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또는 지지자들의 눈돌림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점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원내든 원해든 아울러서 민주당이 지금 177석의 무거움은 단 하나의 과제라도 진일보시키고 결과로 이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가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것들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의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목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천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재정이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 그거로군요. 네, 뭐 괜찮은 자원인 것 같습니다. 기꺼이 쓰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이번 주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벌어졌고 반면에 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왜 이럴까요? 어쨌든 거대 양당의 어떤 기세, 전 대체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 지지자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기세의 국면에서 우리 당이 국민께 조금씩 물음표를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상대 정치 세력에게는 조금 더 표가 가는 게 일반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총선에서 177서까지 했는데 그 후에 몇 가지가 물음표를 던질 만한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뭡니까? 잘못한 게?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들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박 시장님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하시고 또 부동산 문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모두 나름 경청할 만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런 현상에 즉자적으로 대응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오래간 지켜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판단의 결과물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항변하지만 총선 이후에 뚜렷이 보여준 개혁의 진일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좀 갑갑함과 실망. 그리고 또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지점들에 대한 그런 낙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잃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관전하듯이 어떤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저어되긴 하지만 분명히 지도부의 일원으로 나서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저도 이제 쓴소리가 되건 아니면 저 나름의 비전이건 국민께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은 짧게 주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길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 삶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론의 향방이 금방금방 드러나고 그 점에 있어서 조급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이런 의학으로 따진다면 대증료법만으로 국한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급 수요 이런 측면에서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플랜 안에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정확한 타겟팅을 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과가 날아오는데 시간이 지금 걸리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걸리는 계획일수록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플랜 하에서 어떤 장기적 플랜 하에서 어떤 목표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현상에 바로바로 직자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접근 문제도 저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묘책은 아니거든요. 상책은 아닙니다. 중책은 될 수 있고 하책은 될 수 있고 부수적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된 수단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세제를 통한 문제보다는 이것이 어디에 목표의 주안점을 두었는지 예를 들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종부세로 통제되지 않는 구간들 있잖아요. 소위 만 7, 8억 이 규모의 중산층을 겨냥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공급으로써 임대주택이라든지 정확한 타겟팅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목에서 이재정 의원의 정책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강남 집값 잡는다라는 것이 막연히 우리가 가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는 타겟팅을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서민 주택 공급의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에는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플랜에서 부동산만큼은 공공조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임대가 대폭 늘어나야죠.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기 플랜을 함께 정책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건으로 여성 지지층, 특히 젊은 여성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증상 그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문제가 문제될 때마다 성별 갈등,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평운동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성별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쉽게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 이 남자의 지지율 하락 부분에 또 정치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젠더 문제에 있어서 좋다고 우리는 일관된 방식으로 좀 신뢰를 못 가져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 호소인 피해자, 이 논쟁은 부차적 논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단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과 비전 그리고 향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단어에 어떤 의미를 담는지에 따라서 그 논쟁에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냥 1차적인 실망이 아니라 저는 그간 보여왔던 젠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실천력 있게 일관성을 담보해내지 못한 우리 당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이 이어졌죠. 또 안희정, 오거돈 때마다 당에서는 각종 대책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발표했던 성명서의 그 구절이라는 것이 당의 인식이 아니냐라는 건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런 지적들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라서 또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여성 의원들에게 늘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이런데 여성 의원들 뭐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남성 의원도 해야 됩니다. 가혹하게 마이크를 들이대주시고요. 무엇보다 남성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때 여성 의원들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성 남성을 나눌 수 없는 문제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성명서 기자회견은 조금 지향했으면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진상조사의 주체는요. 지금 서울시가 민관합동 하자는데 여성 단체들은 다 빠지겠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신뢰감을 많이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체를 지금 특정해서 어떻게 언급한다고 해서 그게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되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신뢰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의제를 가져가는 모습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들은 정책으로서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조금의 양보를 통해서 신뢰를 요구하는 입장에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여전히 주체가 되긴 하더라도 더 양보해서 네. 맞습니다. 민간 여성 단체를 더 모셔야 된다? 신뢰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죠.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후보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됩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헷갈리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 그리고 자기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공적이 것을 양보하는 것을 협치라는 의미를 붙여서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치권의 책임은요. 그러니까 4인 대 4인의 관계에서 아휴 그럴 때 네가 또 나서면 염치가 없지라는 것과 공당이 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저는 70년 역사를 이어왔던 제1, 2당을 1당, 2당을 다퉈 왔던 민주당이라면 선거에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정말 다음이라고 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놓고 그런데 당원상에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는 안됩니다. 당원의 해석의 여지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넘어선 차원의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은 불리한 지형에서조차도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심판이 혹여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이더라도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게 전 정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만회할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임무를 내는 것 그것이 책임입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표 경선에 박주민 의원이 나갈까 말까 내일까지 고민한다는데 박주민 의원하고 아주 가까우시잖아요. 저는 우리 당 모든 의원들하고 가깝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는. 네. 맞습니다. 인연도 있고 또 지하이나 가치가 비슷한 지점이 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상당히 출세표에 많은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의견 교환해 보셨어요? 사실 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정치가 직업인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박주민 의원도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줄곧 177석 됐으니 개혁 목표뿐이 아니라 실천력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국회란 또 여야 간의 협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무튼 상임위 민주당이 전부 다 갖게 되는 상황으로 왔고 아직 새로운 20대 국회와 비교해서 21대 국회는 협치면에서 참 좋아졌네 싶은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협치라는 건 산술적인 게 협치가 아니에요. 상대가 요구하는 게 5고 우리가 얘기한 게 10이면 7.5에서 합의 보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협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있는 겁니다. 사실상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각을 드러내고 국민의 선택이 그 운동장을 어떻게 결정하기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에 따라서 협치의 지점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드러내고 잘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의도의 협치에 대한 문법은 협치가 목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산술적 평균을 내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세를 드러내서 때로는 어떤 과정에서의 국민의 여론의 덕도 보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상대방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으름장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명분 있게 상대방이 후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정치력이 협치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볼게요. 멋지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